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여기가 어딜까요? 태군창원학교에서 우리 전민주가 대중들이었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 보셨습니다. 부학초등학교에서 단체받아 드렸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긴 어디예요? 태원초등학교에서. 아, 반가워요. 여긴 어디죠? 진주시난민초등학교에서. 여기는 어디죠? 진주시난민초등학교에서. 진주시난민초등학교에서. 진주에서 많이 보셨나요? 여긴 어디예요? 진주동반초등학교에서. 오늘 진주난민초등학교 다홉과 아니에요? 진주난민초등학교. 네, 다음번. 여기가 진주동지초등학교에서 보셨습니다. 진주난민초등학교에서. 아, 여기. 진주교육지원청에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여기가 또. 진주난민초등학교. 진주난민초등학교에서. 여기는 진주난민초등학교에. 진주난민초등학교에 오셨습니다. 여기께서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자, 3번. 진주난민초등학교. 진주난민초등학교.